유전자 변형 생체, 즉 GMO는 대두를 비롯해 옥수수와 감자 등 채소와 과일, 그리고 가공식품까지 전반적인 먹거리군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일반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GMO 이전 전통적인 재배, 그리고 친환경적인 재배의 먹거리들도 차츰 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과연 일반 소비자들은 GMO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홍재식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체로 번역되는 GMO는 자연적인 기존 생물체의 유전자 배합 또는 변형을 통해 새로운 성질을 갖게 합니다. 흔히 식품군에서 많이 언급되는 GMO는 대두를 비롯해 감자와 옥수수, 밀 등 채소와 과일에서 두드러집니다. 과연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GMO를 알고는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보일까? 정오부터 2시간여 동안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한 38명의 소비자들 가운데, 30명이 GMO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들 소비자 군은 GMO가 가진 유해성을 언급하고, 될 수 있는 한 GMO 제품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라치몬의 경우 음식점과 카페, 주스 가게까지 올게닉, 넌 GMO 사인이 가득합니다. 물론 점심시간부터 이곳들을 찾는 발길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GMO를 모르고 있거나 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소비자도 눈에 띕니다. 한 시민은 GMO 기술은 과학 발전에 따른 당연한 과정으로, 마치 연필로 필기하던 것을 노트북이 대신한 것이라는 비유까지 들며 GMO에 한 표를 던집니다. GMO 유해성 논란은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으며, 어떤 경우 무서운 질병 또는 미래의 예측까지 담고 있습니다.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식량으로서 GMO가 갖는 인체 유무 논란을 비롯해, GMO에 포함되는 강력한 내성으로 환경이 파괴된다는 것, 그리고 유전자 특허 문제까지입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은, GMO 기업과 그 반대측 모두 목소리 높여 권하는 사항입니다. 한편으로는 GMO가 아닌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 군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대표적 올게닉 마켓도 더 많은 관심 속에 지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반 마켓보다 비싼 가격임에도 손님들은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 마켓의 경우 입점에 있는 간이 음식점도 모두 올게닉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인이 운영하는 스식 코너도 올게닉 쌀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매우 강력한 GMO 규제를 시행하는 반면, 미국은 세계 최대의 GMO 국가가 됐습니다. FDA와 USA 등의 기관은 GMO가 유행하다는 발표도 없었으며, 각계의 연구 결과도 엇갈리고 있는 터라 선택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 FDA와 USA 등의 기관은